반가워요. 여러분의 선배 어중규입니다. 자, 여러분들 6평 보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평가원, 현역들 기준으로 보면 처음으로 평가원에 맞춰서 나온 문제를 시험 상황에서 풀어보는 경험이었기 때문에 많이 긴장도 되셨을 것 같고 또 여러분들 어떤 사탐은 아무래도 가장 마지막에 보는 과목이다 보니까 앞선 과목들에서 여러분들의 성과가 어떻냐가 또 사탐의 멘탈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일단은 열심히 여러분들 보고 오셨다는 점에서 굉장히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라는 말씀을 가장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6평이 어땠느냐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나올 수능 문제, 결국 우리의 성적을 결정짓는 그 수능에서 어떤 식으로 시험이 진행되어 갈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6평 총평과 해설 강의를 통해서 제가 그런 부분들 명확하게 한번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6평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점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윤에 대한 총평입니다. 일단 오답률의 격차가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이 오답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쭉 이제 그라데이션으로 쭉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 약간 좀 계단식으로 떨어진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6번과 9번 문제가 굉장히 오답률이 높고 나머지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문제의 오답률 정도의 수준 그 정도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고난도와 전안도 간의 격차가 지금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일단 6번에서는 신유형의 등장이 있었죠. 6번에서는 신유형의 등장이 한번 있었고 9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통 제가 늘 얘기하지만 평가원에서 문제를 낼 때 예를 들어 1, 2, 3, 4, 5번 선지가 있으면 고난도 문제를 내더라도 1번, 2번, 3번, 4번이 확실하게 문항이 제껴지도록 문제를 내면 5번 선지를 모르는 선지를 문제를 내더라도 이 오답률이 크게 떨어지지 않아요. 막 정답률 19%, 15% 이렇게 나오지는 않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게 평가원이 작정을 하고 난도를 좀 높여가지고 표점을 올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경합선지를 줘요. 4번과 5번 선지를 둘 다 모르도록 경합하게 주는 거죠. 그러면은 문제를 푸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잖아요. 강사들이 해설을 하는 게 사후적인 해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무리 강사들이라고 하더라도 원전을 전부 다 머릿속에 넣고 우리가 뭐 PDF처럼 컨트롤 F에서 찾아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강사들도 고민을 하는 선지들이 있어요. 문제를 풀다 보면. 저도 문제를 풀다 보면 고민하는 선지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4번과 5번 이런 식으로 이제 경합하는 선지가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1, 2, 3번을 확실히 제끼더라도 4번일까 5번일까 이렇게 경합하는 과정에서 정답률이 또 반토막이 나요. 근데 사실상 9번 선지는 5번이 정답이었지만 3번과 4번과 5번 거의 3가지 선지가 이제 경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문제였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기 때문에 오답률이 상당히 낮아졌고 그런 면에서 보통 대부분의 문제는 이렇게 3개까지 경합을 하도록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고전한 동안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진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두 번째죠. 제 신문만의 출원으로 어려운 내용. 처음 보는 선지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올해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강조드렸어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선지가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드려요. 제가 이번에 생활과 윤리에서 적중을 어느 정도 하기는 했지만 적중에 대해서도 제가 현장에서도 맨날 강조했던 게 그거예요. 적중을 하는 거는 강사의 운이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거는 네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중요... 사상가의 원전이 얼마나 넓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그리고 그 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가지고 문제를 내고 심화선지를 내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강사지만 그 모든 부분을 다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공부량이 너무너무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쨌든 처음 보는 선지들이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런 내용들, 낯선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해드리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게 잘 맞으면 운이 좋게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이 수능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게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건 조금 낯선대 처음 보는데 싶은 내용들이 수능에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연초부터 생윤에서 제일 강조했던 게 뭐예요? 낯선 게 나올 수 있고 그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지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좀 바뀔 수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고로 푸는 거 물론 기출을 분석할 때 소고로 푸는 건 의미가 없지만 시험장에서는 소고로 푸는 게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앞으로도 수능에서도 계속 처음 보는 선지는 등장할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생윤을 수강하고 생윤에서 문제를 푸는 사람들이 워낙 많이 존재하는 환경 속에서는 생윤이라는 과목이 나아가는 방향이 결국 이런 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다만 6평보다는 9평과 11월이 되면 연계 텍스트들이 조금 더 많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계 대비를 열심히 하면 처음 보는 내용을 줄여갈 수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보는 시험지, 수능 시험지에도 내가 처음 보거나 낯선 내용이 없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당황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OT에서도 옛날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 보는 내용이 나왔을 때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그리고 제가 NG선다에서도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그거죠. 처음 보는 내용에 대해서 내가 당황하지 않고 이 문제를 풀어갈 때 어떤 로직을 가지고 풀어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정립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3번이죠. 개념 한 바퀴 끝났다면 기출 다시 꼭 보시고 새로운 내용을 조금씩 더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상 6번하고 9번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 문항들은 우리가 기출 문제나 기출 제시문들에서 충분히 이제 한 번쯤 봤을 법한 그런 문항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이 일단 한 바퀴 끝났다면 먼저 기출을 보셔야 되고 제 해설 강의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 이제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새로운 내용들 예를 들어서 노직의 입장에서 정형적이다라고 하는 것과 비역사적이다라고 하는 것, 정형적과 역사적의 뜻이 무엇인지 정형적이라는 말과 역사적이라는 말, 정형적이며 역사적 원리가 있을 수 있는지 혹은 비정형적이면서 역사적 원리가 있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심화적인 학습을 하시면서 뭐 이 새로운 내용들을 조금씩 더해가는 공부가 앞으로 많이 필요할 거다 이런 공부에는 단언컨대 제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NG선다가 정말 적절한 교제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윤총평, NG선다를 들으신 분들이라면 사실상 이번 시험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많이들 푸실 수 있었을 거다라고 제가 정말 자신있게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릴 수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기 위해서 제가 정말 많이 노력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할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믿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커트라인은 뭐 그렇습니다. 42점 그리고 38점, 33점, 28점, 21점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보시면 1등급 커트라인이 팍 주저앉았죠. 사실상 보게 되면 3, 4등급 커트라인이 그렇게까지 주저앉지는 않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전안도 간에 격차가 상당히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고 좀 충격적인 점수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커트라인이 생각보다 너무 낮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 저도 어차피 방에서 문제를 풀어보니까 뭐 제가 뭐 이걸 보면서 어떤 부담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많은 부담을 가지고 문제를 풀고 있는데 신유형도 나왔지, 모르는 제시문도 나오지, 모르는 선지도 나오지 얼마나 여러분 문제 푸는데 괴롭고 힘들겠어요. 저도 수험생활을 겪어봤기 때문에 충분히 그리고 저도 제가 수업시간에 썰 풀어드리지만 저도 이 수능에서 사탐을 볼 때 멘탈이 엄청 나갔던 경험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저도 완전 사탐이 불수능일 때 봤기 때문에 그 마음 여러분들 정말 10분 이해합니다. 10분 이해해요. 여러분들이 부족해서 이런 커트라인이 나온 게 아니라요. 시험 문제가 어려웠고요. 여러분들을 당황시키기에 정말 충분했습니다. 주제는 이제 중요하죠. 주제가 사실 중요하죠. 홉스의 사회계약론 문제랑 형벌윤리가 나왔습니다. 일단 얘네 두 개가 굉장히 고난도 주제로 나왔는데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홉스의 계약론 주제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어렵게 나올 거다. 그리고 홉스 계약론 다음은 누구다? 분명히 루소가 어렵게 나올 거다. 사실 로크는 사회계약론에 대해서 정밀하게 철학을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낼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은가 싶지만 홉스랑 루소는 마음 먹고 여러분들 오답률 높이려고 하면 95%까지도 만들 수 있는 주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해설 보셔야 되고요. 항상 계약론과 형벌윤리는 같이 가는 거예요. 왜? 루소라는 사람의 입장이 계약론에서 나오는 것과 형벌윤리에서 나오는 것이 거의 중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계약론과 형벌윤리는 요즘 세트로 정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계약론 학자들의 사상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이 형벌윤리에서 나오는 학자들의 사상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 원조윤리, 환경윤리, 분배윤리는 보통 우리가 전통적으로 오답률이 높아지는 그런 주제들인데 이것도 여러분들 해설 꼭 보십시오. 특히 분배윤리 같은 경우에는 해설 꼭 보시는 걸 여러분 추천드리고요. 환경윤리도 해설 꼭 보십시오. 제가 거의 주요 문항만 찍었는데도 한 시간 정도 지금 해설 찍어놨거든요. 그만큼 많은 내용들 여러분 추가해가지고 생윤 해설 준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윤사입니다. 윤사는 예상보다 쉬웠지만 방심하지 말아라가 결국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윤사를 되게 잘 보셨다는 친구들이 많아요. 생윤보다 윤사를 공부를 훨씬 덜했는데 윤사를 훨씬 잘 봤어요. 근데 9월과 수능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방심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이나 이왕 제시문이 좀 더 어렵게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서로서로 이게 이렇게 내린 게 맞나 싶긴 한데 어쨌든 이이와 이왕 제시문이 서로서로 비판할 수 있는 제시문에 대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누가 이이고 이왕인지가 좀 헷갈리는 제시문이 약간 어렵게 나왔죠. 근데 요런 형태가 제가 해설에서도 얘기하지만 이번에 신유형 있죠. 기역, 니은, 디귿하고 학자 한 명 나오는 거 이 문제랑 결합되게 되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 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왕이지? 뭐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예를 들어 이이의 주장은 니은이고 이황의 주장이 뭐 기역, 디귿이야. 그러면은 기역, 디귿을 고르는 사람과 니은을 고르는 사람과 학자 하나 잘못 보면은 선지가 완전 바뀌도록 문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약간 여러분들이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다. 3번, 휨, 슘페터, 스피노자, 홉스 등 학자는 살펴볼 부분이 있다. 그래서 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휨 같은 경우도 좀 마찬가지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좀 어렵게 나왔었던 학자들이나 요번에 좀 홉스 같은 학자도 마찬가지고 약간 새로운 내용들이 가미된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들이 여러분 가미된 학자들 그리고 특히 휨이나 스피노자는 워낙 고난도 문제가 자주 나오는 주제였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은 여러분 기출 다시 한번 꼭 보시면서 이번 문제가 쉬웠다고 방심하시면 안되고 언제든 오답률이 튀어오를 수 있는 주제다라는 인식을 갖고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커트라인은 48, 46, 39, 30인데 보시면은 4등급 정도 내려가면은 생윤이나 윤사나 큰 차이가 없어요. 결국에는 킬러 문제가 쉬웠느냐 어려웠냐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받고자 하는 보통 1, 2, 3등급의 문제는 요 킬러 문제의 오답률을 가지고 결정되는데 어쨌든 윤사, 특히 이왕 이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학자를 바꿔가지고 문제를 풀면 정답이 안 나오게끔 설계가 돼 있던 문제였기 때문에 이 난도 조절을 하려고 했었던 의도가 좀 보인다. 만약에 평가원이 죽어라! 이러고 문제를 냈으면은 이왕이랑 이의가 바뀌어도 여러분들 문제가 풀리도록 문제를 내서 오답률이 높아졌겠죠.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문제를 내지 않았던 거는 지난 수능에서 꽤 어려웠기 때문에 6월 달에는 좀 순구르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우리의 수준은 높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9월 달과 수능에서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들 맞닥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철저한 대비가 여러분들 굉장히 윤사에서는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6월 말에 여러분들 엔제, 그 윤사 엔제도 이제 개강을 할 거니까요. 그때 여러분들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조금 더 심화적인 부분들 채워서 9월 달에도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윤리 총평이었고요. 저는 또 여러분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고요. 반드시 특히 세균은 해설 강의를 꼭 듣기를 권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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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